안녕하십니까. 해고랑TV 대릭브로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리나 씨가 개인 채널에서 처음에 팀이 구성됐을 때 팀 밸런스가 문제가 있었다. 방송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보시죠. 아니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제작진이 뭘 원하셨던 것 같냐면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축구를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그냥 축구공 만지지도 말고 오셔서 그날 한번 어떤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진짜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 공 연습도 안 하고 간 거야. 근데 당일날 두 경기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경기 끝나고 한 2주 정도 아팠던 것 같은데 그 친구 방송에서 말했잖아. 8개월 정도 했다고. 그 8개월을 어떻게 따라가? 밸런스가 좀 이상하게 섭외가 된 것 같아서 처음에 조금 많이 화났어 사실. 황소윤 씨도 그렇고. 하지만 뭐 이겨내야겠죠? 저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무진장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엄청 우리 애들도 화가 났었어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는 축구 공도 만지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섭외 대놓고도 축구공도 안 만지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벙찌긴 했지만 다 지난 일. 체리나 씨의 개인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시즌2에서 신생팀이 3팀이었는데 일단은 축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두 팀이 아마 전혀 없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원더우먼 팀만 송소윤 선수가 8개월 정도 풋살을 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황소윤 선수는 청소년기에 축구팀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말고는 또 원더우먼 팀도 나머지 멤버들은 또 축구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가전 했을 때 원더우먼 팀의 쌍소 투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밸런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냐 아나콘다 팀과 탑걸 팀 이런 팀들하고 그래서 이 평가전에 처음에 원더우먼 팀하고 탑걸 팀은 4대1로 투톱의 활약으로 굉장히 대승을 하였고요. 또 아나콘다 팀과 원더우먼 팀도 6대0이라는 대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탑걸 팀과 아나콘다 팀은 둘 팀 다 축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1대0으로 되게 비슷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좀 축구 경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못 뛰고 또 경기 규칙 룰 같은 것도 서로 다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더우먼 팀과 탑걸 아나콘다 팀과는 굉장히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났죠. 축구 풋살을 했던 선수들이 2명이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이 조직이 됐을 때 구성이 됐을 때 체리나 씨 말대로 연습을 하지 말고 그대로 오시면 된다. PD나 작가분들이 이렇게 제작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왔다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작진의 의도는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 평가전에 봤을 때 아예 전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성장이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요미 키퍼도 그렇고 박슬기 선수도 박슬기 키퍼도 볼을 가지고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서 프리킥을 준다든가 또 PK 찬스에서 또 윤태진 키퍼인가요? 그때 이제 아나콘다 키퍼가 저 혼자 막아요? 이렇게 PK는 골키퍼 혼자 막는 건데 선수들이 다 나가니까 혼자 막아요. 그러니까 룰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 모습들을 아예 재미있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선수들이 룰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선수들이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격한 운동과 또 승부욕이 강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된다. 이런 고지 없이 그냥 했다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룰조차도 이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바로 임한다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획의도가 그런 의도라면 그런 의도를 미리 공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밸런스 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시즌2 막바지로 거의 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나콘다 팀 같은 경우도 지금 4전 전패를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 문제가 아직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은 또 굉장히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제작진이 좀 잘못을 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고요. 또 이미 이제 작년 제작진 분들은 다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어느 축구팀이나 어떤 리그나 어떤 동네 축구도 그렇고 밸런스 차이는 있기는 한데 밸런스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뛰는 선수들도 부상의 위험이 있고 보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박진감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팀 구성을 할 때 제작진이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선수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 상위 세 팀이 올라가서 슈퍼리그 기존 팀 1,2,3위 팀과 이제 리그전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국대 패밀리도 한 세 선수가 하차를 하게 되어서 새로 팀을 조직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를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한 명 한 명 이제 진짜로 입단 테스트를 하듯이 또 팀 구성을 잘 이렇게 제작진이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팀들도 새로 와일드 카드나 새로 영입된 선수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서 영입이 되어서 각 팀 선수들과 또 보는 시청자들이 또 이런 밸런스 문제나 불만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프라는 뜻이 이제 번외편 원작과 또 다른 그런 내용을 이제 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나 이제 그 세계관이나 또 그 원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번외편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프 골대녀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사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SBS 골대녀 제작진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런 스피노프, 번외편, 또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그런 내용들이 다큐로 나와줬으면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고랑TV 대릭 부로였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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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